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상황과 현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동안 영화제가 제작 지원한 작품들과 초청작들 중에서 영화제의 시작과 변화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며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와 마담 비 등 작품 11개가 상영됩니다.